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아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듣기 좋은 한국의 전래동화 5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들었던 전래동화인데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가난하지만 사이좋은 오누이와 그 어머니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없이 홀로 오누이를 키우던 어머니는 먼 장터에 떡을 팔러 다니며 생계를 유지했죠 어느 날 건넌마을에 큰 축제가 열려서 어머니는 오누이만 남겨두고 장터로 떡을 팔러 가게 되었어요 얘들아 일을 마치면 금방 돌아올 테니 그 전까지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늦은 밤 어머니는 장터에서 장터에서 팔다 남은 떡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산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어머니는 벌벌 떨면서 호랑이에게 떡을 던져줬어요 떡을 먹은 호랑이는 사라지나 했더니 어머니가 고개를 넘을 때마다 계속해서 앞에 나타나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렇게 신나게 떡을 하나씩 뺏어 먹다가 떡이 다 떨어지자 호랑이는 결국 어머니까지 잡아먹어버렸어요 호랑이는 그러고도 배가 덜 쳤는지 어머니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한 채 오누이가 있는 집까지 찾아갔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을 열어주렴 오빠 어머니가 왔나봐 어서 문을 열어주자 잠깐만 뭔가 이상해 우리 어머니 목소리는 이렇게 거칠지 않아 내가 몸살이 나서 그렇단다 얼른 문을 열어주렴 그럼 손을 한번 보여주세요 호랑이는 얼른 손에 하얀 밀가루를 묻힌 뒤 문풍지를 뚫고 손을 내밀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손도 이렇게 거칠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다 보니 손이 거칠어진 거란다 그렇다면 눈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순간 문풍지 틈 사이로 호랑이의 희번뜩한 노란 눈이 보였어요 오누이는 그제서야 어머니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문 앞에 있는 것이 호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누이는 몰래 집을 빠져나가 뒤뜰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간 오누이를 찾지 못하다가 우물 속에 비친 오누이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놈들 우물 속에 숨으면 내가 못 잡을 줄 알고 호랑이는 오누이가 우물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한참을 우물의 물을 뒤적거렸어요 우스꽝스러운 호랑이의 모습을 본 오누이는 쿡쿡 웃음을 터뜨렸어요 웃음소리를 들은 호랑이는 오누이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간 게냐 손에 참기름을 쓱쓱 바르고 올라왔죠 오빠가 꾀를 내어 대답했어요 호랑이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발에 참기름을 바르고 왔어요 하지만 당연히 미끌미끌한 참기름 때문에 자꾸만 나무에서 미끄러져 구르기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바보!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오면 쉽게 올라오는 것을 얼떨결에 말해버린 동생은 뒤늦게 입을 막았지만 호랑이는 잽싸게 도끼를 꺼내들고 나무를 쿵쿵 찍으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 오누이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자 벌벌 떨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정말로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스르륵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갔어요 이를 본 호랑이도 하늘을 보며 똑같이 소원을 빌었고 하늘에서 또 동아줄이 스르륵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호랑이가 잡고 있던 동아줄이 툭 하고 끊어졌어요 하늘로 올라가고 있던 호랑이는 땅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각각 동생이 달님, 오빠는 해님이 되었어요 하지만 어린 동생은 어두운 밤을 무서워해서 하느님께 역할을 바꿔달라고 부탁했어요 결국 오빠는 달님이 되고 동생은 해님이 되었답니다 동생은 수줍음이 많아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제대로 보지 못하게 밝은 빛을 내리쬐었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태양을 보면 법시 눈이 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콩쥐, 팥쥐 옛날 전라도 전주에 최만춘이라는 퇴직한 관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아내인 조씨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어 걱정이 많았죠 그들은 매일 하늘에 기도를 드린 끝에 딸을 얻게 되었고 그 아이를 콩쥐라고 이름 지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내 조씨 부인은 콩쥐가 태어난 지 백일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최만춘은 홀로 콩쥐를 사랑으로 키웠고 콩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마음씨 따뜻한 소녀로 자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콩쥐가 14살이 되던 해 최만춘은 배씨라는 새 아내를 데려왔어요 새 아내에게는 팥쥐라는 딸도 한 명 있었죠 팥쥐는 콩쥐보다 한 살 어려서 콩쥐의 의붓 여동생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모녀는 성격이 아주 괴팍했고 얼굴이 예쁘고 사람들에게 칭찬만 듣는 착한 콩쥐를 몹시 미워했어요 그래서 배씨는 집안일을 모조리 콩쥐에게 시키고 팥쥐는 편하게 놀게 하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좋은 옷은 모두 팥쥐가 입게 하고 콩쥐는 너덜너덜한 더러운 옷만 입히며 하루 종일 일만 시켰죠 그래도 콩쥐는 조금도 꾀를 부리거나 싫어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만 하였어요 그 후 콩쥐의 아버지마저 병을 얻어 돌아가시게 되고 콩쥐를 향한 새어머니와 팥쥐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예 콩쥐야 너는 호미로 돌밭을 갈고 팥쥐는 호미로 모래밭을 갈고 오너라 새어머니는 콩쥐에게는 나무 호미를 주고 팥쥐에게는 쇠 호미를 주며 얘기했어요 팥쥐는 쇠 호미로 모래밭을 금방 다 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콩쥐도 울퉁불퉁한 돌밭을 나무 호미로 열심히 갈아봤지만 돌들에 걸려 나무 호미는 얼마 못 가 부러져버렸어요 콩쥐는 너무 슬퍼서 밭에 앉아 눈물을 흘렸죠 그때 어디선가 황소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콩쥐에게 다가왔어요 콩쥐 아가씨 제가 밭을 금방 다 갈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황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밭을 다 갈아 주었어요 덕분에 콩쥐도 집에 돌아갈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콩쥐네 외갓집에서 큰 잔치가 열렸어요 콩쥐도 초대받았지만 새어머니는 콩쥐가 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도 오늘 잔치에 가도 될까요? 그럼 가도 되지 단 항아리에 물을 좀 채워놓고 그런 다음에는 별을 찍고 마지막으로 배도 다 짜놓은 후에 오도록 하렴 배씨와 팥쥐는 콩쥐에게만 이를 잔뜩 시켜놓고 잔치에 가버렸어요 콩쥐는 먼저 혼자서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물을 넣어도 물이 차지 않았어요 아 이상하다 왜 물이 차지 않지? 콩쥐가 항아리를 들여다보니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어요 이렇게 구멍난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채운담 콩쥐는 또다시 항아리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두꺼비 한 마리가 펄쩍펄쩍 뛰어왔어요 두껍 두껍 콩쥐야 울지마 내가 구멍을 막고 있을게 그 사이에 물을 채워 넣어 두껍이 덕분에 콩쥐는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울 수 있었어요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운 콩쥐가 벼를 찌우려고 하자 이번에는 참새들이 날아왔어요 콩쥐 콩쥐님 이 벼는 저희가 다 찌워 놓을게요 참새들 덕분에 콩쥐는 벼도 금방 다 찌울 수 있었죠 잠시 후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말했어요 콩쥐야 배는 내가 짜놓을 테니 너는 이 옷을 입고 잔치에 가도록 해 선녀는 콩쥐에게 예쁜 비단옷과 꽃신을 주었어요 선녀가 준 옷을 입고 콩쥐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냇가 위를 달려가던 콩쥐는 그만 실수로 꽃신 한짝을 냇가에 풍덩 빠뜨리고 말았어요 어머나 내 꽃신 안타까운 콩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꽃신은 둥둥 떠내려갔어요 한편 마침 냇가를 지나가던 마을의 원님이 물에 떠내려가는 꽃신을 발견했어요 저게 무엇이냐 주인이 있는 신일 수도 있으니 주워서 가져가 보자꾸나 이후 콩쥐는 잔치에 겨우 도착했고 이어서 원님도 잔치에 도착해 꽃신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배씨와 파쥐는 차례로 가서 자기의 신이라고 우겼지만 신발이 발에 맞을 리가 없었죠 콩쥐는 나서지 않고 있었지만 콩쥐의 옆에 있던 한 노부부가 콩쥐의 신발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저자가 신발을 한 짝만 신고 있어 콩쥐는 뺨을 불키며 신발을 신어보았고 그 꽃신은 콩쥐의 발에 딱 맞았어요 원님은 꽃신을 신은 콩쥐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 콩쥐에게 아내가 되어달라고 말했어요 콩쥐도 원님이 마음에 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그렇게 부부가 되었어요 그 장면을 본 배씨와 파쥐는 더욱 심술이 났어요 며칠 후 어쩐 일인지 콩쥐의 집에 팥쥐가 찾아와 그동안 자기가 못살게 굴었던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마음씨 착한 콩쥐는 순순히 사과를 받아주었죠 팥쥐는 콩쥐에게 물놀이를 가자고 했고 콩쥐는 아무런 의심 없이 숲속 연못으로 갔어요 그 순간 팥쥐와 새어머니는 콩쥐를 물속으로 밀어버렸어요 새어머니는 팥쥐에게 콩쥐의 옷을 입히며 말했어요 팥쥐야 이제 네가 원님의 색시 노릇을 해야 한단다 집에 돌아온 원님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팥쥐에게 물었어요 부인? 얼굴이 왜 그리 퉁퉁해졌소? 몸이 아파 부어서 그래요 팥쥐는 얼렁뚱땅 받아 넘겼어요 원님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그러려니 했어요 다음날 원님이 연못가를 거니는데 은은한 꽃향기가 발길을 붙잡았어요 연꽃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원님은 연꽃을 꺾어다 꽃병에 꽂아두었어요 그런데 원님이 방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던 꽃이 팥쥐가 혼자 있을 때만 얼굴을 쑥 내밀고 팥쥐의 머리를 잡아 뜯었어요 무슨 이런 요상한 꽃이 다 있어 팥쥐는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에 연꽃을 휙 던져버렸어요 며칠 뒤 옆집 노인이 불씨를 얻으러 원님의 집으로 왔는데 아궁이 속에서 구슬이 하나 또르르 굴러나왔어요 아이고 예쁜 구슬이 왜 여기에 있나 노인은 구슬을 가져와서 장롱 속에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자꾸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설마설마하며 장롱문을 열었는데 글쎄 그 안에 콩쥐가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콩쥐의 영혼은 노인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원님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곧 원님의 생일이니 원님께 생일상을 차려드리면서 밥상 위에 짝이 맞지 않는 젓가락을 올려놔주세요 노인의 집으로 초대를 받은 원님은 잘 차려진 밥상을 보는데 젓가락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았어요 이 젓가락이 짝짝이가 아니요 그때 콩쥐의 영혼이 원님의 앞에 나타났어요 젓가락 짝이 다른 건 똑똑히 알아보는 양반이 어찌 아내가 바뀐 것은 모른단 말입니까 그제야 원님은 부인이 바뀐 것을 깨닫고 팥쥐와 새어머니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벌을 주었어요 네 이놈들 나를 속이고 무사할 줄 알았느냐 원님은 연못으로 가서 쓰러져 있는 콩쥐를 발견하고 하늘에 기도를 드렸어요 콩쥐의 착한 마음에 하늘이 감동했는지 콩쥐는 서서히 눈을 떴어요 그 후 팥쥐와 모녀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고 원님은 콩쥐의 아버지 최만춘에게 새로운 아내를 소개시켜줬어요 콩쥐와 원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이 총각은 힘도 세서 농사일을 거뜬히 해냈지만 나이가 차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총각은 논에서 김을 메다가 논두렁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어요 에휴 이 논이 풍년이 되면 누구와 함께 먹고 살지 그런데 아무도 없는 논에서 누군가 대답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긴 누구 나랑 먹고 살지요 총각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으로 가보니 거기에 우렁이 하나가 있었어요 설마 우렁이가 말을 했을까 싶었지만 왠지 가여운 마음이 들어 그 우렁이를 집으로 가져가 큰 물항아리에 넣어주었어요 다음날 아침 총각은 부엌에 들어가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부뚜막 위에는 밥이 차려져 있고 소쿠리 안에는 논에 가져갈 점심까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누가 이런 일을 한 거지? 총각은 신기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차려진 밥을 깔끔히 먹고는 다시 일을 하러 논으로 나갔어요 총각이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이번에는 집안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빨랫줄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어요 부엌에는 저녁밥까지 차려져 있었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총각은 혼란스러웠지만 이 일을 누가 한 건지 꼭 알아내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침 총각은 일하러 나가는 척하고는 집 밖에 있는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물항아리에서 뽀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예쁜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 여인은 온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밥까지 준비한 후 다시 물항아리로 들어가려 했죠 그때 총각은 얼른 집안으로 뛰어들어가 여인의 손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나는 이 집 주인입니다 대체 어디서 온 분이신가요? 여인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저는 당신이 주어온 우렁이 속에서 나온 우렁입니다 거기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저의 각시가 되어주세요 총각과 우렁이는 신랑 신부가 되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총각과 우렁이 있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우연히 우렁각시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는 첫눈에 반했어요 임금님은 신랑에게 말했죠 내 아무리 한 나라의 임금이라고 하나 임자가 있는 철을 마음대로 데려갈 수는 없는 법이지 그러니 자네 나와 세 번의 내기를 하자꾸나 자네가 이기면 나라의 절반을 주겠지만 내가 이기면 각시를 내놓거라 네? 먼저 첫 번째 내기는 앞산의 나무를 하루 만에 다 베는 것이다 1년이 걸려도 다 못 뺄 나무를 어찌 하루 만에 다 뱀담 총각은 한숨만 푹 쉬고 있는데 우렁이 각시가 다가왔어요 서방님 걱정 마세요 이 가락지를 가져가셔요 사실 저는 용왕님의 딸입니다 이 가락지를 바다에 던지면 용왕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총각은 그 즉시 바다로 달려가서 가락지를 바다 속으로 힘껏 던졌어요 바다는 반으로 쩍하고 갈라지더니 용왕님이 나타나서 총각에게 호리병을 하나 건네주었어요 총각에게 호리병을 하나 건네주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거든 이 호리병의 마개를 열거라 총각이 호리병의 마개를 퐁 하고 여니 호리병 속에서 작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튀어나왔어요 쓱싹 쓱싹 쿵쿵 작은 사람들은 산의 나무들을 순식간에 다 베어냈고 총각은 첫 번째 내기를 이길 수 있었어요 내기에서 진 임금님은 부글부글 속이 끓었어요 두 번째 내기는 말타기다 말을 타고 저 넓은 강을 건너는 것이지 평생 농사만 짓느라 말을 가지고 있지도 타본 적도 없는 총각은 다시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총각은 다시 바다로 가서 바다 속으로 가락지를 던졌어요 이번에도 용왕님이 나타나서 작고 비쩍 마른 말 한 마리를 건네줬어요 이렇게 작고 마른 말이 왕의 말을 이길 수 있을까? 경주가 시작되자 총각의 말은 바람을 가르며 손살같이 달려나갔어요 마음이 급해진 임금님은 말에게 채찍을 휘둘렀고 말은 목을 길게 빼고 울더니 그만 강에 빠져버렸어요 내기에서도 지고 망신까지 당한 임금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놈! 네가 날 웃음거리로 만드는구나 세 번째 내기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이다 이번에도 총각은 용왕님께 달려갔고 용왕님은 작고 낡은 배를 한 척 총각에게 주었어요 작고 낡은 배는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물살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달려 바다를 건넜어요 임금님은 세 번의 내기에서 지고 나서야 자신의 욕심을 깨달았어요 내가 욕심을 부린 것이 부끄럽구나 약속한 대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렇게 총각과 우렁각 씨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부자가 되어서도 두 사람은 여전히 부지런히 농사 짓고 집안일을 하며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혹부리 영감 옛날 옛적 전라도 전주의 깊은 산골마을에 혹이 달려 혹부리 영감이라 불리는 노인이 두 명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 중 하나는 마음씨가 착했고 다른 하나는 욕심이 많고 심술구졌죠 어느 날 착한 혹부리 영감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날이 저물어 묵을 곳을 찾던 중에 빈 집을 발견했어요 하룻밤을 쉬기 위해 들어간 영감은 심심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있던 도깨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몰려왔죠 도깨비들은 영감의 노래소리에 흥이 겨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노래에 감동한 도깨비 두목이 영감에게 물었어요 영감, 그 고운 노래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오? 영감은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이 목에 달린 혹에서 나오는 것이오 도깨비 두목은 영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영감, 그 혹을 우리에게 팔면 어떻겠소? 내 그대에게 돈은 섭섭지 않게 주겠네 아이고, 이건 몸에 붙어있어서 떼어낼 수가 없소 영감이 곤란해하며 대답했어요 그러자 도깨비들은 걱정 마시오 우리가 하나도 안 아프게 떼어줄 테니 하며 영감의 혹을 말끔히 떼어주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재물도 던져주었죠 혹부리 영감은 도깨비들이 준 재물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고 혹도 없어진 덕에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웃의 욕심 많고 마음씨 나쁜 혹부리 영감은 자신도 혹을 떼고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나도 가서 그 도깨비들에게 혹을 떼어 달라 해야겠군 욕심 많은 영감은 일부러 그 빈집을 찾아가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도깨비들이 또다시 몰려왔고 도깨비 두목이 물어봤어요 영감, 그 고운 노랫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요? 욕심 많은 영감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이 목에 달린 혹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하지만 도깨비 두목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어요 그 전에 어떤 영감도 그런 거짓말을 하더니 너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우리가 바보로 보이느냐? 도깨비들은 욕심 많은 영감을 화나서 때리고는 영감의 다른 쪽 볼에 혹을 하나 더 붙여줬어요 이제 너는 혹이 두 개다 욕심을 부린 대가를 치르거라 도깨비들은 웃으며 떠났고 욕심 많은 영감은 혹이 두 개가 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혹 데려갔다가 혹 붙여온다라는 속담을 남기게 되었어요 이는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욕심을 맡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 되었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과거 시험을 앞둔 한 도령이 있었어요 도령은 부모님께 인사드리며 말했죠 어머님 아버님 과거에 꼭 합격하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떠날 준비를 마친 도령은 부모에게 큰 절을 올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공부에 매진했어요 외로움과 싸우며 도령은 더욱 열심히 공부에 몰두했죠 시간이 흘러 도령이 산속에서 공부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어요 과거 시험 날짜가 다가오자 도령은 부모님을 뵐 생각에 마음이 들떠서 서둘러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도령은 큰 소리를 외치며 대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며 누군가가 나왔어요 누구신데 저희 부모님을 찾으십니까? 도령은 그 청년을 보자마자 놀라서 뒤로 낮아 빠질 뻔했어요 방 안에서 나온 청년이 자신과 똑같이 생겼지 뭐예요 나는 이 집에 하나뿐인 아들이오 당신은 누구시오? 그러자 청년은 호통을 치며 이야기했어요 네 이놈! 왜 남의 집에 와서 아들 행세를 하려 드느냐 혼줄이 나기 전에 썩 꺼지지 못할까 도령은 하도 기가 막혀서 얼떨떨하게 서 있었어요 이웃고 청년은 도령을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외출했던 도령의 부모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부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죠 그러자 청년은 부모에게 냉큼 달려가 말했어요 다녀오셨습니까? 아니 저놈이 자기가 이 집 아들이라며 행패를 부리기에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너무 억울해서 울고 싶은 심정이었죠 아버님! 어머님! 우선 절부터 받으시지요 도령은 눈물을 참으며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러 오랫동안 산속에 있었잖아요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부모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 이렇게 똑같이 생겼으니 우리도 분간할 수가 없구나 부모는 도령과 청년에게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며 조상과 식구들 이름까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령과 청년의 대답 또한 똑같았어요 부모는 더욱 난감해졌죠 그렇다면 우리 집의 가구들을 빠짐없이 말해보거라 저는 집을 비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집을 3년이나 비워서 집의 가구들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도령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청년은 막힘없이 술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가려줬구나 네놈이 가짜인기야 부모는 도령을 향해 불같이 화를 냈어요 제가 진짜 아들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도령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부모님은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끄럽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집에서 쫓겨난 도령은 마을을 헤매며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도령은 친구에게 하소연하며 도움을 청했죠 여보게 내 말 좀 들어주게 나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우리 집에서 아들 노릇을 하고 있다네 그러나 친구마저도 도령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이미 마을에는 네가 가짜 아들이라는 소문이 퍼졌어 좋은 말로 할 때 어서 이 마을을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친구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자 도령은 절망하며 털레 털레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스님이 도령을 보고 말을 걸었어요 이 젊은 양반이 도령이 무슨 고약한 일을 당했구먼 도령은 아니 그걸 어떻게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역시 그랬군요 그렇다면 지금 집에서 아들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청년은 들쥐입니다 네? 저랑 똑같이 생긴 그 놈이 들쥐라고요? 젊은이가 버린 손톱을 먹고 사람으로 둔갑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손톱에는 사람의 정기가 서려 있습니다 그러니 동물이 그것을 먹고 사람으로 변할 수 있지요 스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돌릴 수 있을까요? 고양이 한 마리를 품속에 숨기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런 다음 고양이를 그 청년 앞에 불어놓으세요 도령은 기뻐하며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도령은 얼른 고양이를 한 마리 구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스님의 지시대로 고양이를 청년 앞에 풀어놓았어요 그러자 고양이는 날쌔게 청년에게 달려들어 청년의 다리를 물었지요 고양이잖아? 청년의 모습은 서서히 들쥐로 변했고 부모님은 비로소 도령이 진짜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들아 우리가 너를 몰라보다니 미안하다 부모님은 도령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손톱을 함부로 버린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다시 아들을 찾았으니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제야 그제야 부모님과 도령은 얼싸안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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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nings